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집 근처에 낙골당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봄수의 유골함을 그쪽으로 옮겨야겠다 아유 생각부터 낙골당 갔다 왔더니 피곤해 죽겠네 아유 아유 피곤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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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그래 나 서운해 나 완전 서운해지 왜 서운하냐 왜 서운한데 이거 보여요 이거 이게 뭔데 가방이잖아요 이게 뭐냐니 아 이게 구멍이 구멍이 송송 나가지고 이거 여보 머리카락 차고 구멍이 송송 났잖아요 지금 아유 그게 중요해 지금 봄수 유골함을 내가 갖고 왔잖아 이따가 저기 집 근처에 낙골당이 생겼대 그쪽에 넣어 놓을거야 아유 당연히 가져왔어야지 지금 와서 뭔 소리야 아유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아유 일단 이제 좀 좀 자야겠어 오늘 좀 쉬는 날이고 하니까 좀 자야겠어 나는 여보 스탑 왜지 왜 아 일어나서 이거 또 갖다 놔야 돼 유골함도 아 그럼 이따 하고 여기 설거지 좀 해놔요 이게 뭐야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나 방금 네일아트 해가지고 설거지 못해 아아 여보 할 수 있지 여보 여보 근데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진짜 비싼 거거든 뭔데 이게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공수해온 완전 비싼 여보보다 비싼 와인이야 야 와인이야? 진짜 소중해 진짜 비싼 거예요 뭐 아아 알았어 아 여보가 해 나 오늘 피곤해서 나 못하겠어 나 이따 이거 이것도 갖다 놔야 돼 안돼 안 돼 나 지금 마트 가서 애들 밥 먹을 거 사 와야 된단 말이야 아 여보가 좀 해 아이 진짜 쉬는 날인데 알았어 마트 갔다 온다고? 음 애들은 자? 애들 잘 걸요 모르겠어요 설거지나 제대로 똑바로 해놔요 알겠죠 아아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알았어 아우 무슨 설거지나 이렇게 많아 어휴 아 모처럼 쉬는 날인데 또 설거지나고 있고 말이야 아휴 아휴 언제 다 해 이거를 접시부터 일단 회수하고 됐어 됐어 아휴 아 너무 많아 이거 설거지 언제 다 한담 이거 물 틀고 아휴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쉬는 날인데 아휴 접시가 이 위에도 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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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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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가 제일 아끼는 와인병을 아휴 깨버리고 말았네 아휴 어떡하지 이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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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있으면 이제 우리 여보가 돌아올텐데 아휴 아휴 어쩌면 좋냐 이거 진짜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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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우리 여보가 제일 아끼는 와인을 깨버렸네 이거 아휴 아휴 우리 여보가 오면 난 죽었다 아휴 우리 여보가 벌써 온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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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누구세요? 한.. 한 푼만 주세요 제발요 아휴 아휴 지나가는..거지였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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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낡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아휴 딱해라 쯧 제가 얼마 없지만 이거 이거라도 드릴게요 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제가 아끼는 콜토뿐을 하나 드리죠 아휴 드릴 주..주..주..주일 필요는 없어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휴 아휴 괜찮은데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지? 아휴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휴 감사합니다 저 저 나한테 보여준거야 이거 이게 뭐지? 뭐야 시간을 되돌리는 기계? 이게 뭐지? 어? 흠 이게 뭘까? 어? 시간을 되돌리는 기계? 뭐야 이게? 믹서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뭘까? 아휴 기계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 기계 사용 설명서? 이게 뭐지? 어? 사용 설명서 이 기계의 사용 목적은 바로 뭐든 옛날 모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돌릴 수 있죠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옛날 모습으로 돌린다고? 당신이 과거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은 무언가에 기계를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끝! 아 참고로 이 기계는 딱 세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옛날 모습으로 돌린다고? 에이 뭐 그런게 어딨어 어떻게 그런게 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깼던 와인을 와인을 여기다 놓고 버튼을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건가? 한번 해볼까? 에이 거짓말 아니야? 제발 으쌰 아유 그래도 속는샘치고 한번 해볼까? 에이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그래도 한번 눌러볼까? 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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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돼! 다시 멀쩡한 와인병으로 돌아왔잖아? 어? 뭐야 아니? 헐 말도 안돼 다시 깨진게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어이? 이거 진짜 되는거야? 헐 잠깐만 다시 읽어봐야겠어 아 참고로 이 기회는 딱 세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헐 어? 도대체 그 아까 그 거짓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오오 이런게 된단 말이야? 어? 뭐야 이 기계 위에 빨간불로 두개가 켜졌잖아? 어? 두번 쓸 수 있다는건가? 어? 아니 기계 위에 빨간불 두개가 있잖아? 어? 두번 남았다는건가? 세번중에서? 나 한번 썼으니까? 어? 어? 말도 안돼 어? 누구세요? 여보 나왔어 어휴 어휴 여보 이거 봐봐 어휴 어휴 이건 뭐야? 아니 아까 지나가던 거지 아저씨가 나한테 이런걸 주더라고 어 어 어어어 어 왜그래? 그건 그거고 설거지가 왜이래 섹석석 하라고 했어 안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보 내가 아까 이거 여보가 아끼는 와인병을 깼는데 이 기계에 깼다고 아니 근데 멀쩡하지 않아 지금은 깼는데 나 이거를 들고 이 기계에 넣고 돌렸는데 다시 새걸로 변했어 진짜라니까 아휴 아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꿈꿨어? 아니라니까 진짜라 진짜야 아니 여보 아까 그 여보가 아침에 보이던 그 낡은 가방 줘봐 가방? 어 낡은 가방 빨리 줘봐 빨리 줘봐 아휴 낡이야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이거를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버튼을 누르면 띡 어? 여보 이거 봐봐 새가방으로 변했잖아 이거 봐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헐 어 봐봐 여보 불이 하나가 남았어 불 봐봐 잠깐만 아깐 아깐 두 개였거든 아깐 세 개였는데 지금 한 개가 남았다니까 자 이 기계 설명들을 보면은 이 기계는 딱 세 번만 사용할 수 있대 우리가 벌써 두 번 두 개를 쓴 거야 이 와인병하고 이 가방 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보 그럼 이걸로 마지막 딱 한 번 남았는데 세 번 중에서 어 뭘 돌릴까? 어? 요리야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 아빠 이게 뭐예요? 아 아 일단은 그게 뭐냐면 그 새거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새거? 응 내가 아까 그 와인병을 깼는데 여기다 놓고 돌렸더니 응 새거로 갑자기 바뀌었어 이 가방도 낡은 가방도 와 재밌겠다 요리야 일단 만지지 마 잠깐만 그 여보 우리 딱 이제 딱 한 번 남았는데 뭘 할까? 여보 내가 낡은 가방이 하나 돌리는데 아 무슨 소리야 무슨 낡은 가방 또 돌려 안 돼 안 돼 아 하나 더 있단 말이야 하나만 더 돌리자 무슨 소리 아까 내가 저번에 골프 치다가 부러진 거 있지 그걸 돌리자니까 아이 내 가방 돌리자니까 그거 비싼 거잖아 아유 그거 하자니까 내 골프채로 하자고 더 비싼 거 없나 나 왜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내 아빠랑 엄마가 재밌는 거 하려고 그래 무슨 소리야 재밌는 거 아니야 나도 재밌는 거 할 거야 안돼 안돼 정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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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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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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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부셔지면 안 돼 여로야 여로야 내놔 여로야 내놔 여로야 내놔 여로야 빨리 줘 빨리 줘 내 거야 내 거 안돼 그거 부셔지면 안 된다니까 뭐라고 그래 줘 나도 재밌는 거 할래 여로야 내가 맛있는 사줄게 깐깐 사줄게 내가 그거 빨리 돌려줘 싫어 싫어 아 진짜 내 거야 여로야 빨리 그거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놔 여로야 내놔 내놔 여로야 내놔 여로야 내놔 여로야 괜찮아 넘어졌네 그니까 내가 그거 띄워 갖고 띄워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배 아파 아파 넘어졌잖아 아유 그나저나 그 기계는 어딨지 아니 뭐야 어 기계 안에 봄수 65g이 여기 들어갔는데 어휴 요리가 모르고 아까 실수를 넣었나 보다 그치 넘어질 때 어 어 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어 뭐지 어 아니 아니 아 아 아 뭐야 아니 봄수의 유골함이 들어갔더니 봄수가 돌아왔어 어 어 어 뭐야 아니 나 트럭에 치는 거 같은데 어 어 봄수가 넌 트럭에 치여서 죽었었어 어 어 어 그 긁쌘 꿈이었나 꿈이 그 뭐 무엇이 왜 방법 방송